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15위 부코핀은행의 지분 확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2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국민은행은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15위권 은행인 부코핀.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이 은행 지분 22%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을 발판삼아 해외 영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의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한 추가 지분 인수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국민은행이 곧 단행될 부코핀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놓고 지분 30%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 보소화 그룹과 협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도 국민은행의 지분 한도를 40%까지 허용한다는 계획이어서 여건은 갖춰졌습니다. 까다로운 인도네시아의 규제 장벽까지 상당 부분 해소된 셈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예대 금리 차가 높아 저금리 시대의 새 수익원을 찾는 국내 은행들이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22% 지분만 갖고는 영향력이 제한된 만큼 국민은행도 추가 지분 인수를 적극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까다로운 인수 조건은 장애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계 은행이 현지 은행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반드시 부실은행을 하나 더 인수해야 합니다. 추가 자금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 등 옥석 가리기를 위한 정교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국민은행이 국내 은행권이 인수를 추진한 인도네시아 은행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북호핀 은행을 품에 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석지연입니다.